우편일반 단원 문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국내 우편물의 접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접수할 때 유의사항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용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선 2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조금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문항수 몇 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빠르게 치고 나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편물의 접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그랬는데요. 우편물 접수 시에는 발송인 수치인 등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리고 규정에 위반된 것이 발견됐을 때 이거 이제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죠. 규정 위반이 있을 때 이거를요. 발송인이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 발송인이 이거를 뭐 대신 해주거나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책임 소재 같은 게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발송인이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거부한다. 불응한다. 그럴 때는요.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재량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도 덧붙여주고 하면서 왜 이걸 접수받을 수 없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고 왜 발송인이 또 보완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해줘야 되겠죠. 칼은 칼집에 넣거나 싸서 상자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칼도 보낼 수 있다는 거 보낼 수는 있는데 요게 이제 안전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요렇게 이제 칼집에 넣어서 누가 베이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 또 아니면은 상자에 넣는 방법으로 포장해야 된다. 저도 인터넷으로 칼을 이렇게 배달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근데 뭐 이제 아주 두꺼운 이 박스에다가 탁 포장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우편 관세 장가 발송인이 계약 소포 우편물의 우편 요금 및 이용 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체결한 계약에서 요게 취급 중량의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계약 소포 우편물이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계약 소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계약을 맺을 때에는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이 원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계약하기 나름이고요. 이게 무슨 뭐 사회의 질서를 뭐 해친다거나 막 되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한 뭐 이건 웬만하면 다 존중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법의 대원칙으로 계약 자유의 원칙이 보장이 돼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우체국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약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 요금하고 이용 요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은 잡아놨어요. 이렇게 고시를 만들고 기준을 잡아놨는데 근데 여기에서요. 개별 계약을 통해서 취급 중량의 기준을 탈리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계약을 맺기 나름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취급하는 물건은 조금 다른 건데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뭐 괜찮아요. 우리가 취급할 수 있겠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굳이 뭐 누가 나서서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독약 및 극약. 독극물이라고 이제 흔히 붙여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죠. 독약, 극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극물 중에서도 이제 극약, 독약으로 분류되는 애들이 있을 건데 근데 이게 의사, 약사 등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도 우편물 접수가 불가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요건 이제 틀린 건데 이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나 독약, 극약 이런 것들을 막 보내려고 하면 그건 당연히 금지되죠. 그런데 의사 면허, 약사 면허 이런 걸 가진 사람이 요거는 이제 요거는 취급해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등기 우편 형식입니다. 요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라고 한다면 요럴 때는 예외적으로 받아준다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원칙은 독약, 극약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우편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그걸 허용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 그게 어떤 뭐 연구 목적이거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뭐 예전 속담에도 비상도 약에 쓰려면은 없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비상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예전에 그게 독약이에요. 그게 독약. 독약인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아주 소량을 요렇게 좀 소량을 첨가해서 넣으면 한약에다가 첨가해서 넣으면 오히려 그게 약이 되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상도 약에 쓰려면 없다. 그 비상 같은 거 정말 이렇게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건데 막상 또 필요할 때 찾으면 좀 없더라. 뭐 그런 얘기를 속담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의사, 약사들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연구, 약재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 가능하게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신다면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로 가봅니다. 또 유사하게 우편 금지 물품에 해당하는 것 요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의사 또는 약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독약 및 극약은 우편 금지 물품이 아니죠. 원래 독약 극약은 금지 물품이지만 거기 예외가 돼버렸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우편 금지 물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관공서, 방역연구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살아있는 병균 또는 이를 함유하거나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관공서, 방역연구소잖아요 또. 그죠? 관공서, 관공서니까 국가에서 또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라 이 말이에요. 그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소인데 여기서 또 이제 등기 취급하는 거예요. 등기 취급. 왜냐하면 이게 기록으로 다 남겨야 되는 거죠. 이런 게 한번 함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기록으로 남긴다는 전제로 해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병균 또는 이를 함유하거나 부착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들 했습니다. 병균 같은 거가 함부로 막 유통되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저것이 사회에 끼칠 해악 같은 것들이 엄청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그 코로나19 사태가 왔을 때에도 의심을 좀 했었어요. 그게 뭐 이제 우한, 우한,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최초 발병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뭐 여기에 이제 연구소에서 이거를 가지고 뭐 실험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거기서 새어나왔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음모론 막 여기에 빠져들면은 일부로 그랬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막 그랬는데 설마 일부로까지야 그랬겠습니까? 많은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그게 잘못 다뤄지면 이게 어떠한 병폐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우리는 몸소 체험을 했고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만 또 그때 생을 달리하신 분들도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그 안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이거를 이제 잘 방어했던 나라로 기억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이걸로 인한 뭐 사망자가 그렇게 막 되게 많이 체감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주사 맞다가 잘못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 보면은 뭐 이제 진짜로 뭐 이렇게 좀 경제력이 떨어지거나 뭐 연로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이런 함부로 이런 병균 같은 거를 막 그냥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는 없어요. 물론 뭐 바이러스하고 균은 다른 거지만 뭐 예를 들어 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한데 위험한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는 건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관공서 방역연구소가 방역을 위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이거 필요해가지고 주고받고 하는데 그걸 등기우편으로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렇게 이제 보낸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수 있다. 우편금지 물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요. 군대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폭발성 물질 화양류 폭양류 이거 왜 우편으로 발송합니까? 제가 군대에 수송을 담당하는 그 부대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복무를 했었기 때문에 아니 이거 당연히 있잖아요. 군대는요. 자체적으로의 수송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자기네들끼리 위험한 물건들을요. 자기네들끼리 이걸 운반하고 해야지 우편으로 이걸 왜 보내요. 우편으로 보내면 또 이것이 어떤 보안상의 문제 같은 것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럴 이유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대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폭발성 물질 화양류 그 다음에 폭양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된다. 아무리 등기를 취급하네 뭐하네 해도 이런 거를 직접 취급해주진 않는다. 군대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같은 수송대대에 있는 애들도 한 번이라도 밖에 더 나와서 운행하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물론 뭐 이렇게 일빵빵 군대 나오신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러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있는 자원 활용해야죠. 왜 그걸 갖다가 위험한 거를 우편으로 보내고 그럽니까. 자 그래서 이거 3번을 답으로 이렇게 찾아내셔야 되고요. 법적 행정적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음란한 문서 그랬습니다. 음란물 같은 것들도 이게 이제 우편 금지 물품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어요.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뭐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긴 있죠. 음란물도 그런 것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이 음란물이라고 하는 게 사회의 존재는 하나 바람직해서 권장할 만한 것이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편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이제 우편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을 허용해 주거나 할 이유가 없죠. 그래가지고 우편 금지 물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법적 행정적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우편으로 해가지고요. 관공서끼리 이런 거 우리가 단속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면 이거 좀 참고해봐. 그리고 자료를 막 보내줘요. 그럼 이런 것들 갖다가 안 된다.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 그거는 음란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거를 배달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관공서가 취급하는 거라면.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편 금지 물품에 또 예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이게 이제 원래는 그냥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금지 물품이지만 예외가 적용된 케이스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것들이고 3번은 아 이런 예외는 우리가 받아주지 않는다. 이거 되게 위험하니까요. 알아서 처리하도록 한다. 군대에 전문성이 있는 거니까. 군대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고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우편물 접수 시 우편 금지 물품 또 나왔죠.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폭발성 물질, 화공품류, 발화성, 불이 날 수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유독성 물질, 강산유, 산에 해당되는 거, 방사성 물질 뭐 이런 것들 좀 더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우편 금지 물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학교, 군대 등 관공서가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독약 및 극약 이렇게 나와 있고 살아있는 병균 또는 이를 함유하거나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음란한 문서, 도와 또 그 밖의 사회질서에 해가 되는 물건으로서 법령으로 이동 판매, 반포를 금지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특히 이런 거 되게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OECD 국가 기준이었나 뭐 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음란물 같은 거를 아예 제작, 유통, 판매 이런 것들을 정면 금지해 놓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적으로요. 되게 강력하게 차단해 놓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운영하는 우정관서가 이걸 우편물로 취급해 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느낌 딱 오셨겠지만 2번이 이제 답이 되는 것이죠. 독약, 극약 같은 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우편물로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허용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학교, 군대 등 관공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데들도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폭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편으로 보낼 수는 없다고 했지만 그건 자체 수송으로 한다고 했지만 이런 뭐 물질 같은 거 일부를 또 주고받을 때에는 우편을 또 이렇게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겠죠. 그래서 군대가 나왔다 그래서 또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또 정리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답은 2번이 되었답니다. 예외가 되는 거라 이거는 이제 허용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 드디어 나왔다. 이거 이제 용적이 나왔습니다. 크기 최소 용적, 최대 용적 뭐 그 다음에 이제 중량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최대 용적입니다. 이거는 지금 최대 용적이 나왔는데요. 통상우편물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원래 통상우편물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 종류잖아요. 서신등 의사전달물과 통화 그리고 소형포장우편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서신등 의사전달물과 통화는 그 사이즈 기준을 이렇게 합쳐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로, 세로, 미, 두께를 합해서 60이 아니고 이거 90이죠. 60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요. 근데 어느 하나의 길이가 60cm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이제 추가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가로, 세로, 두께를 합했을 때는 90cm가 최대 용적인데 그런데 이 90cm 안에서도 가로, 세로, 두께 중 어느 하나가 60cm를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됐죠? 어느 하나가 60cm를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그럴 때 60cm가 나오고 가로, 세로, 두께를 합했다. 그럴 때는 90cm 기준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원통형은 지름의 두 배와 길이를 합해서 1m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써줬어요. 90cm가 아니라 1m, 10cm가 더 길죠? 그런데 다만 또 어느 길이나 60cm 초과할 수 없다. 요것도 밑에 나와 있네요. 아까 60cm 열심히 설명했는데 쓰여 있었네. 자 이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우편물로 가볼까요? 얘는요. 소포하고의 경계선에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물건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소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런데 그 사이즈상 이거는 이제 통상 우편물로 이렇게 빼놓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데 이 소형 포장 우편물 같은 경우에 보니까 가로, 세로 및 두께를 합해서 35cm 미만이면 소형 포장 우편물 그리고 소포 우편물은 최소 용적 여기 지금 안 나왔지만 최소 용적으로 보면 그래서 소포 우편물은 35c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경계입니다. 35cm가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 다만 소형 포장물에서 서적, 달력, 다이어리는 90cm까지 허용해 줍니다. 소형 포장물이더라도 서적, 달력, 다이어리 같은 경우는 90cm까지 허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통형은 지름의 두배와 길이 합해서 또 이것도 35cm 동일하게 35cm, 35cm 이렇게 나왔는데 얘도 서적, 달력, 다이어리 우편물은 1m까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뭐랑 같냐면 여기랑 같은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같이 연결되죠? 이렇게 해서 기억해 놓으시면은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한 두어, 세 번 이렇게 막 외웠다,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 하다 보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그런 정도의 노력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자,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에는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해서 160cm가 기준이에요. 요게 이제 최대 용적입니다만 다만 어느 길이도 1m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돼서 그래서 틀린 것은 아까 찾았죠? 기억만 틀렸더라.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의 제한용적 및 중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의 최대 용적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 앞에서 이제 표로 봤어요. 최대 용적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90cm다 라고 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됐죠. 그 다음에 원통형 소형포장물의 최대 용적은 지름의 두 배와 길을 합하여 여기까지는 맞아요. 90cm가 아니고 35cm였었어요. 원통형도 35cm 이렇게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서적달력다이어리의 우편물은 1m까지 허용이 된다. 원통형인 경우에는 1m까지 허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저 부분이 틀렸고요. 정기간행물과 서적달력다이어리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의 제한중량은 이제 1200브람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맞는 얘기가 됩니다. 1200브람까지 자, 그래서 이게 요금감액을 받을 때에는 서적달력다이어리가 이제 요금감액을 받는다. 그럴 때는요. 제한중량이 1200브람까지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 요금감액을 요금감액을 요금 미감액이라고 쓸까? 그냥 요금을 감액받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미감액한다. 뭐 이 경우에는요. 800브람까지로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었죠. 소포폐물의 최소 용적을 했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의 세변을 합해서 35cm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35cm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상. 그래서 최소는 35cm가 맞아요. 35까지 포함하는 거니까요. 최소 용적에. 자, 그래가지고 요거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포폐물로 취급되려면 35cm 이상이어야 되니까 35cm가 최소 용적이 되는 게 맞죠. 자, 그렇게 따져서 답은 2번으로 이렇게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소포폐물의 용적에 대한 내용으로 바르지 않은 걸 또 찾으라고 그랬는데 소포폐물의 아까 최대 용적 봤었죠. 가로, 세로 높이를 합해서 160cm 이내고 뭐 하나가 요게 이제 1m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통상폐물 얘기할 때 거기서 서신 등 이제 의사전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로, 세로 두께라고 나왔는데 소포폐물은 높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아무래도 이 박스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제 포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로, 세로, 높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께가 아니라 높이 이렇게 쓴다는 거 그런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 간혹 그리고 이거 표현할 때요. 직경이라는 말이 나와요. 직경 직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최소용적 같은 거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은 거기 직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원통형 같은 거 말할 때 직경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통상폐물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직경이 지름을 말하는 겁니다. 지름이나 직경이나 예, 이게 뭐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름, 직경 뭐 이런 게 원 모양이 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점을 지나가는 거죠. 가장 가운데 있는 점을 지나가면서 원에 수많은 점들이 있는데 그 원의 두 점과 맞닿는 거예요. 아, 그게 정의가 그래요. 지름이다, 직경이다 했을 때 정의가 그래요. 그걸 우리가 지름이라 하는 거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 한 번 더 뭐 얹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최소용적이 나왔는데요. 가로, 세로, 높이, 세 변 앞에서 35cm 이상 돼야 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고 원통형의 최대용적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름의 두 배와 길이를 합해서 35cm 미만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거는 소형 포장 우편물 아니에요? 이건 통상 우편물로서 소형 포장 우편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구나 이렇게 따져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또 있잖아요. 소포 우편물의 최대 중량은 30kg이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우편물은 어떻게 돼요? 통상 우편물은요. 중량 범위가 원래 2g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격을 얘기했을 때는 통상 우편물의 규격 우편물을 말할 때는 3g부터 50g까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규격일 때. 그런데 비규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취급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2g. 왜냐하면 통상 우편물에서 우편 엽서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2g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2g부터 해가지고 6,000g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6kg이죠. 6kg까지가 이제 범위가 됩니다. 그런데 특급 취급을 하게 되면 30kg까지 그렇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 이런 이제 무게 제한 같은 것도 좀 보시면 될 텐데 소포 우편물 같은 경우에 최대 중량은 그냥 30kg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요. 그래서 통상 우편물은 6,000g까지 6kg까지고 소포 우편물의 최대 중량은 30kg까지인데 통상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그걸 2g 특급으로 보낸다. 우리가 국내 특급으로 보냈다. 그렇게 할 때는 30kg까지 또 취급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답을 3번을 찾아봤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끝이 났어요. 여긴 6문제밖에 없어가지고 단원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해서 한번 다 좀 살펴봤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인 어떤 우리 이제 우편물의 종류 우편 서비스의 구분 거기다가 뭐 이렇게 사이즈 같은 것까지 다 좀 살펴봤습니다. 요런 거에 이제 기초 체력을 키웠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국내 우편 서비스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s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